나 지금 너무 기뻐 안녕하세요 비둘기야 너도 관심있지 그래 일로와 가까이와 1등급 가자 그렇지 와 잡음은 1등급이야 어 점점 더 와야 더 와 더 왜 어디 가 가지마 얘들아 제발 일로와 그렇지 1등급으로 가는 길이야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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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고민하지마 얼굴 긁지마 고민하고 머리 긁지 말고 와서 찝어 왜 거기서 고민을 하는거지 시즌1 브이모의고사 나왔다니까 아니 가지마 가지마 아휴 차라리 저기 아저씨 가지마 오 너니 마지막이다 와 그렇지 선택해 선택해 또 고민해 선택해 들어와 너도 왜 고민하냐 너 얼굴 긁을 거야 너도 가니 가지마 이거 보고 가자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아름다운 표지와 부드러운 질감의 표지 그리고 청렬의 핑크 너는 왜 또 여기가 있니 부위모의고사 시즌1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보자 아름다운 표지 총 홀세트 모의고사 2회 총 홀세트 모의고사 2회 어머니 어디 갔다가 잡 NYU 풀셋트 모의고사 이건 왜 이럴고 이건 왜 이럴고 더 들어가 있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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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LL SET 모의고사 총 2배 OMR 투쟁 모의고사 1배 2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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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배 4배 4배 5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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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배 6배 9배 9배 6배 6배 9배 10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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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세한 건 V모의고사 시즌1 오피티를 청구하시기 아... 진피하다 후회하자 후회하자 후회하자